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른바 긴급재난생계비 혹은 코로나19지원금이라 불리는 거의 무차별적인 현금지원 방안이 곧 실행에 옮겨질 모양입니다. 처음 무차별적인 현금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정부담이 무척 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결국은 수용하는 방안으로 정책 노선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내놓은 사람들은 일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그들이 군부를 떼운 셈입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2천 한 5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매표 행위가 본격적으로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생계비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2011년도에 보편적 복제의 원조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이 실행에 옮겨질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정 그룹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차별적인 지원은 대체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현재의 이익이 미래의 부담을 가리게 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술술을 밟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긴급재난생계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고 장기화화되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기존에 이미 예정된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코로나19를 빙자하여 득표활동의 하나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세금이나 국채를 이용해서 매표활동, 득표활동을 벌이는 일종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긴급재난생계비를 밀어붙이는 여당을 보면서 들은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포퓰리즘 정책들 가운데 최악의 정책이 직접 표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쓰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집권 여당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포퓰리즘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성력이나 금기나 염치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도 그동안은 국민들 눈치를 봐가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해 옮겼지만 이제는 선거를 코앞에 앞둔 시점에 유권자에게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표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과거의 고무신 선거나 막걸리 선거는 그나마 낭만적인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셋째는 어떤 일이든 설례가 만들어진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금 살표를 통해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사모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 가운데서도 거의 막장에 해당합니다. 이런 막장의 정책이 끄리김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포퓰리즘의 질주를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현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2011년 무상급식이 시작될 때 일부 생각 있는 식자청 가운데는 무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무상급식을 비판했습니다. 설례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예상대로 이후 한국은 포퓰리즘의 길로 차근차근 걸어왔습니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이런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넷째, 공짜에 익숙해지는 일부 국민들은 국가에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짜의 종류와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국가들이 거뒀던 판에 박힌 길을 경로를 걷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극심한 경기 침체하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세금 수입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현재 지원되는 지원자금의 대부분은 국가 채무 증가를 통해서 동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 면에서 경제협력기구 가운데 가장 상위층에 속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미 10조 원을 크게 웃도는 세입 감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눈앞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 수십조 원,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36조 원을 웃도는 현금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여당의 정치인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올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깊은 생각 없이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국민들이라면 자신의 시대는 물론이고 자식들 시대의 고단함과 비참함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원을 낭비한 죄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꼭 필요하고 절박한 계층에 한해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수렁에, 포퓰리즘의 너배, 포퓰리즘의 감옥에 대한민국이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